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오는 14일 미국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,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,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. 이에 앞서 부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입니다.